BGL 멸망전 BGL 멸망전 풀리고 5일차 오늘 첫 번째 매치인데요 다음 다음 한 번은 소락하고 한 번은 조지게 역으로 뒤로 차고 들어가서 잡았어요 킬이 안나 그럴까요? 텔탈생각 그리고 넘어 드래곤까지 블라디미르 블라디미르 기원 떨어지면서 체력도 회복시켜주고요 더블킬입니다 블라디미르 잡아낼수만 있다면 만회는 될텐데요 킬까지 와요 럭스 킬까지 와 이러면 피해줬습니다 마르 머리에 강차가 원래 짱이죠 소락한 체력 빼는건 좋아요 에스에게 헤브잼 전멸로 에시 기원 블라디가 일단 건재하는데 블라디를 잡으면 블라디를 잡으면 그리고 아직 노래가 있긴 하거든요 아직 진홍곡 있긴 해요 진홍곡 있긴 해요 ㄹㄴ 아 아 노래 한번 블라디를 잡고 셔츠 더블킬 엄짜! 어! 좀 해볼 만한데요? 맞아요. 그럼 방근도 자! 블라딕 따라서 희식이다! 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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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프로가 죽었어요.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에 두 번이 안 되면 세 번에 희식 연결! 오! 희식! 오! 희식! 방금 좀 아름다웠죠? 물론! 잡혔고요. 근데 이쪽 반격도 만만치 않아서 분명히 이게 날아다치도 블라딕 없으면 저툴 역할 5R은 깎이는 거에요. 맞습니다. 50%는 날아가요. 최소. 블라디가 지금 옆구리로 오! 카사! 오! 카사! 오! 위치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그냥 한 콤보에 죽었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리고 혈산병이 묻어있어서 블라디가 앞에 아칼리도 아칼리도 터질 수 있었어요. 블라디가 워낙 세니까 근데 이쪽을 한 명 배치하면 안 되거든요. 블라디 혼자 못 막아요. 그러니까 어 이번에 혈산병을 뺀 거예요. 이러면 이러면 으대리! 으대리가 다 잡으면 이거 으대리가 잡으면 으대리가 먹어. 으대리가 먹으면 기원으로 한 번 더? 이러면 기득! 이거 먹는 것도 먹는 거 한다 중요해요. 일단 카사스가 그냥 들어가서 죽나요? 침묵 침묵. 카사스가 탈성! 그리고 블라디 시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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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디가 날 뛰고 있고 아래쪽에서 블라디가 아래쪽 날 뛰고 있죠. 다시 들어갔어요. 시비를 아직 살았고 블라디가 날 뛰어가지고 쫓아 냈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블라디가 붙여요. 블라디가 붙여요. 블라디가 붙여요. 블라디가 붙여요. 블라디가 붙여요. 저게 마무리 되는 그림인데요. 소라카 막타까지 이건 블라디다. 그렇죠. 블라디미르 엔딩 코드 라키 만들어 냅니다. 블라디미르 엔딩 이제 쌍팀 보다 넥서스까지 두드리면서 36분간에 혈투 끝에 결국 이게나라 팀이 승계를 가져갑니다. 체제! 와 블라디미르는 엔딩의 어떤 주인공이 될 만한 자격이 있었네요 리그 오브 레전드 비즈의 멸망전 시즌2 풀리그 5일차 경기입니다 오늘 두 번째 매치 저라덴, 저탱, 토탱 그리고 윤나라, 이계나라 팀의 경기입니다 잘 걸렸다 잘 걸렸다 그거에 들어와? 어? 전면? 어? 그리고? 결국? 아! 욕심이었나요? 저런 거 때문에 니달리가 크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계속 문 닫아라요! 하소스 전멸 없지 전멸 없지! 전멸 없지! 말자 6 말자 6 말자 6! 아아! 이거! 그래도 말자가 아 이건 최악이요 최악이요 하나 더? 최악이요 이거 커버하려다가 지금 아트로스 플래시 없어요. 아트로스 플래시 없어요! 난리납니다! 뿌직뿌직 지금 다 안할리나요? 야 버렸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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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작용이에요 연세작용 아 버렸어야죠 풀탱! 왜 이걸 다 난리나요? 으악! 으악! 그러니까 저거를 앵지가 앞 전멸 궁각을 버지는 거 절하댓 말로? 절하댓 이거 왜이러죠? 절하댓 대본스나요? 1일차 절하댓으로 돌아갔어요 약간 이거는 너무나도 처참한 플레이가 나왔어요 사실 아이가 너무 처참했어요 이거 절하댓 선수 오늘 혹시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노래 불러! 노래 부른다! 빠악! 켰어요! 어? 그러면 이니시 이니시 그리고 노래 불러서 자 게임 먹고 싶다 절하댓의 의지 먹고 싶다고 먹어지는 건 아니에요! 절하댓의 선참 아아... 안돼요 선참도 안됩니다 그리고 포킹 계속... 아 여기서 그래도 잡아서 침착이라도 돌려야 되는데... 안돼요... 그리고 절하댓도 높아요 절하댓 아까 붙었어요 자 여기서... 오오오오... 꿀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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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빠지고... 둘 다 죽었어요 탑정글 죽었어요! 카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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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 날리고 카이팅하고 또 날리고 또 날리고 또 죽어요! 와스가 미쳤어요! 바로스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땡겨!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더블킬! 솔로 더블킬! 2대1 솔로 더블킬! 2대1 솔로 더블킬! 아아... 괴롭다! 와... 이거 지금 세대 때렸나요? 진짜 게임하기 싫어... 10킬 아닌가 10킬? 그리고 사라예요 와 이즈렬도 이즈렬! 이즈렬도 너무 세고요! 그래도 그래도 리달리! 그래도 리달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 그가 와요 아래아래아래아래 아래아래아래 우리야... 재밌다! 게임 재밌다! 네... 재미있다! 정규주! 와... 우아... 와... 아무도 듣지 않아요. 음소거에요. 노래를 불렀는데 잘 못해요. 볼륨 꺼버렸어요. 노래 부르지 말라고. 26킬. 저음. 그렇지. 3단 저음 떴어요. 저라 넷새 저음. 할게 없잖아요. 근데 오늘 이겟나라다 대단합니다. 경기 마무리입니다. GG. 윤나라팀 이겟나라다가 분명히 서도윤 선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오늘 준비된 세 번째 매치입니다. 여유롭게. 대미지는 많이 넘고. 아 이거는. 어? 순간 사고가 났죠. 생각지도 못한 바텀 쪽에서 힐이 나왔고요. 엥지가 반응을 못했어. 어? 어? 잠시만 탑에서는 코테가 그래서 뭔가 다른 적으로 점점 데미지 점점은 이즈민으로 반격이 매서워요 반격이 매서 소라카미키 와아아아아아 딸때리 과감하죠? 기박연 스킬 적중률 100%입니다 고립? 그래도 안 될 것 같죠? 와 기박연이 이거 다 잡나요? 와아 만들어냈어요 3봉판나는 좋아요 상대가 어쨌든 방금 많은 걸 쏟아부어 네 소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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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은 못했어요 아 반은 못했어요 어? 오히려 반대로 들어갔어 탁 안켰어 자 눌러 눌러 잡아야죠 잡아야죠 잡고 올리고 와아 기박연 미쳤네요 잡아냅니다 자자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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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툭 확 아아아아아아 강타하지만 못먹었어요 블루라도 먹고 죽었으면 덜 원통할텐데 참 궁금하네요 체력이 점점 낮아져서 crystalline 아 이거 잡혔어요 이건 못살아요 클레드의 힘 어? 다 녹 hover 저러네 없 скоро 우아 개 바론 먹었어 멘보 Seven 자 그리고 요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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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하죠 자 세줘 세줘 정조준 대박 정조준 한번 제대로 긁었어요 영웅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먹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느낌이 싸했어요 근데 진짜 딜을 누가 넣겠어요 지금 얘 기박용 마크 기박용과 절하대 1기토 1기토 하고 있고요 아랫쪽 2기토에서 기박용이 기박용의 철퇴가 기박용이 이겼다는건 기뉴다 팀이 이겼다는거죠 서열 정리 체디 관리하게 해줘 나 노 데스하고 싶은데 추가합니다 체제 좋아요 이렇게 대명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에 지금 기뉴 특조인데 그리고 제동바 회식 쌉가능 팀의 경기 슬픈 사연 기박용의 변기 자 그런데 라이지도 오거든요 기박용 이런거 좋아요 아예 터트린다 아예 터트리고 작사해내고 호텔까지 어 아 우리 기뉴다를 괴롭히면 자야 자야 우리 기뉴다를 괴롭히러 오면 이제 잡아먹자 갑자기 감마실 선수가 여기서 잡혔어요 나 빠져 나는 간다 야 이거 진짜 이것이 그래서 드래곤을 일단 가져가는 성공안인 미드가 안 밀리고 있고 야 이골 자 그런데 비드 잘 빠졌어요 왜 피가 왜 피가 그리고 굴러옵니다 점멸점멸 한 캔츠가 먹기 전에 와 내 피 자야 챌린저들이 갑자기 활약하기 시작하죠 변해라 아트록스가 자야가 자야가 프리 딜 프리 딜 자야 프리 딜 자야 프리 딜 이것이 기뉴 특전데 그리고 그가 와요 그리고 그가 와요 킥가 와요 킥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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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한 캔츠가 하나 살려주고 하나 버려야겠는데요 킥뉴다 비비기 아 쓰러집니다 아트록스 한번 차이를 벌리기 시작하니까 브레이크가 없어요 이거는 끊음 이러면 엑스리 너 일로와 발이 묶여가지고 이리와 살고 싶어요 정말 잡고 싶었어요 저게 기박연 화장실에 아주머니가 들어왔어 하납Merbre 하납fer 터져있거든요 약간 그때 또 날리고 그리고 라이즈 구원으로 버티고 라이즈 라이즈가 와요 Q. 자야가 멀어요 자야가 와야 다 때려다는데 기박연 등전 자야가 와야되요 자야 자야 도착 박사장이 맞아주면서 박사장이 맞아주면서 자야만 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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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어져있을때 흩어져있을때 흔든히 기르다팀이 흩어져있거든요 어 땡겼어요 안트록스 제대로 기르다팀이 은근히 허점이 좀 우이거든요 지금 이 게임에서 자야가 없으면 지속들이 라이즈밖에 없어요 생각보다 이렇게 좀 많이 흩어져있어요 아까부터 어 이거 바로 타이밍인데 지금 자야가 없다 코테쿵 없어요 코테쿵 없어요 라이즈 탈초슈 다 오 라이즈 멍팡 라이즈 멍팡 위로 위로 아 죽었어요 이거 이거 대박 완벽해요 같이왔어요 5대5 라이즈 위치가 이거 어 그쪽으로 어 날렸어요 날렸어요 그리고 맨피 맨피가 지금 때리는걸 봐야돼 자야만 보면 되요 자야 자야 자야를 기달리게 녹였어요 이 때부터 이거 끝났어요 와 기류다 니가 우승했던건 내가 캐리해서야 나의 운명 이대로 경기 마무리 되면서 제독바팀 승리를 쟁취해 냅니다 GG 딜량 보겠습니다 자야가 정말 열심히 딜을 넣긴 했습니다만 결국 회식 쌉가는 팀에 Review mới ирован 랩 랩 랩 Rivers 07 랩 리eh sek 빨conf foo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